안녕하십니까 애터미 경기 중심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정일입니다. 제가 어제까지는 스폰서의 중요성, 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실패하게 됩니다. 애터미라는 회사를 접하고 알아보는 순간에 애터미라는 회사는 너무 괜찮죠. 싸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또 회장님의 마인드, 회장님의 마인드를 알게 되는 순간에 애터미라는 회사는 나에게 너무 괜찮은 회사로 다가오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내 성공의 도구로 한번 활용해야 되겠다. 그래서 사업을 쉽게 접근을 하십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데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네트워크 사업은 정보 전달 사업이죠.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려야 되는데 그 도구로 애터미의 제품이 있습니다. 근데 수많은 스폰서들이 그 제품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는지 알았습니다. 제품을 가지고 팔게 되죠. 이 사업은 제품을 팔아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사업인데도 내 스폰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또 단순히 제품을 팔면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제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심하신 분들은 그 제품을 길거리에 가지고 나가서 자판까지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내가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품을 들고 나가서 판다 시장에서 판다 자판에 깔아놓고 판다 그 순간 나의 모습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?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열심히 팔면 된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내 스폰서가 단순히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아 다수한테 알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 제품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아는 지인들한테 사정하다시피 팔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애터미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. 첫 번째 애터미 사업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이 사업은 판매하는 사업이 아닌데 스폰서들 역시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이 제품의 판매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